안녕하십니까 코인을 잡아라의 코인 자바입니다. 트래블 룰이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 거래소에서 트래블 룰 적용에 따라서 입출금이 어떻게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비트에서 트래블 룰 적용에 따라서 입출금이 제한이 되는데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트래블 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트래블 룰이라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가 거래소한테 부과한 의무로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주고받을 때 보낸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정보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서 3월 25일부터 100만원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이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공지사항을 살펴보자면 지난 3월 22일날 트래블 룰 이행에 따른 입출금 방식 변경 및 디지털 대상 입출금 중단 안내해가지고 이때 공지 내용으로 보면 개인지갑은 메타마스크를 통해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VV 트래블 솔루션이 적용이 된 거래소에는 입출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코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빗썸, 코인원, 코빗도 입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안내를 했었는데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코드 연동이 되질 않아서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에서도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하고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변동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업비트에서 중요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공지사항이 아닌 업비트 소식으로 알려온 내용이 있는데요. 코드 솔루션을 사용하는 빗썸 거래소하고 코빗 거래소, 코인원 거래소가 3월 25일 이전에 연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연동이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연동은 4월 24일 날 마무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직접적인 입출금은 불가능하고 개인지갑으로 이전한 후 입금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래블러리 시행된 3월 25일 00시 30분에 다시 공지를 내보냈는데요. 이 공지 내용을 보면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에 대한 이해하고 프로세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공지 내용 그대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V 트래블러리 솔루션 연동 바스포아의 입출금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VV라는 것은 베리파이 바스프라고 해서 업비트가 자체 개발한 트래블러리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VV 트래블러리 솔루션하고 연동이 된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입금하고 출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 거래소가 고팍스, 비블락, 에이프로비, 텐엔텐, 캐셔레스트, 포블게이트, 프라뱅, 프로비트, 플레타 익스체인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위험평가 통과 해외 거래소와의 입출금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 거래소라는 것은 업비트가 자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위험평가를 통과한 거래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거래소가 바이낸스, OKEX, 바이비트, OK코인, FTX,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비트프론트, 비트랙스, 비트뱅크, 게이트아이오, 크라켄, 비트맥스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출금은 안되지만 입금은 가능합니다. VV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거래소와의 입출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거래소는 VV 솔루션으로 계정주가 확인된 거래소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상 거래소가 업비트 싱가포르가 있고요. 인도네시아, 타일랜드가 있습니다. 결국 업비트하고 입출금이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해외 거래소는 지금 현재 상태는 없다고 공지를 해놨고요. 향후에 FTX나 바이낸스, 비트맥스, 크립토닷컴을 연동할 예정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개인지갑의 입출금은 가능한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업비트 본인 계정에 메타마스크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ERC20 계열의 네트워크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월 25일 날 01시에 공지를 통해서 VV 계정주 확인 서비스 연동 거래소에 FTX하고 OKX가 추가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비트의 공식적인 공지사항을 통해서 트래블러를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국내 4대 거래소 중에 빗섬하고 코인원, 코빗은 코드 솔루션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는 자체 개발한 베리파이 바스프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3월 25일 전까지 이 베리파이 바스프하고 코드하고 연동 작업을 통해 가지고 국내 거래소 간에 입출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술적으로 지연되어 가지고 4월 24일 날 이 작업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 것 같고요. 우선은 4월 25일 이후에나 국내 거래소 간에 입출금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래블러를 적용 범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든 입출금에 대해서 트래블러를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원화로 환산했을 때 100만원 이상일 때만 이 트래블러를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0만원 미만의 송수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거래는 기존처럼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1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도표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 트래블러를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로 업비트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두 곳이 추가가 되어서 FTX하고 OKX 거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연동 예정인 거래소가 바이낸스하고 비트맥스, 크립토닷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 중에서도 출금은 안되지만 업비트로의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있는데요. 그 거래소가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 OKCoin, FTX,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비트프론트, 비트랙스, 비트뱅크, 게이트아이오, 크라켄, 비트맥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금이나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에서 전제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본인 계정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입출금하고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지가 안됐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지갑은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업비트의 본인 계정에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외부 지갑 중에서도 메타마스크만 해당이 되고요. 네트워크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더룸 또는 ERC20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가 너무 제한적이고 향후에 연동할 예정이라고 한 거래소도 그리 많지 않은데요. 향후에 확장할 수 있는 거래소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베리파이 바스프의 베리파이 멤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사용자가 많은 비트갯 거래소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바이빗도 있습니다. 그리고 MEXC 거래소가 있는데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된 트래블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업비트 트래블러를 적용에 따라서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 입금이 가능한 거래소,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향후에 확장될 수 있는 거래소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자바였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